집사님이랑 언니랑 차별이나 하고 언니 또 물꺼야? 집사님이랑 언니랑 차별이나 하고 언니 또 물꺼야? 오늘은 오케이야? 배 만져도 오케이야? 배 만져도 오케이야 서비스 끝났냐? 배 만져도 오케이야 침침 배 만져도 돼? 아리세요 아리? 아리 알아 아리? 아리 벌써 목소리가 틀려져 침침아 응? 콧 이리 와봐 너 왜 화 안내냐? 너 왜 화 안내냐? 찬찬아 엄마 손 맞아도 되지 찬찬아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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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